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가르치면 돼. 랩트박스는 두 개씩. 잠깐만 그렇게 가리고 서 있어라. 아... 생각하는... 얼굴 사이가 있어. 맞아, 왜 이렇게... 뭐가? 아, 그렇죠. 네 자! 자 뒤집어서 풀샷이요. 진짜 볼륨이가 여기까지 이렇게 타고 왔는데 기다린다. 만 할게요. 네. 온 거예요. 네. 여기 또 오라 가라야. 가라 오라야. 다행이네. 뭐야. 다행이네. 이렇게 넣어줄게. 다시 한 번. 천천히 해도 돼? 맞아요. 맞아요. 발견. 발견? 응? 도망. 천천히 뛰어. 천천히 뛰어. 천천히 뛰어. 야! 왜 도망가! 천천히 뛰어들어. 이거 해 봐야지. 파이팅. 어떻게 안 하냐. 한텐 공제 혼자 이렇게. 네. 선을 정하에게 이렇게 달아주시고. 풍부한 풍부한 귀 природ이. 와. 웃고 풍부한. pulled. 화기야. 와. 야 안 내려.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갈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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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완전, 와, 이 코를 이토로 보다 나를. 근데 시열이 왔을 때. 그만 봐라. 우리들이 왔다. 선배들이 맞았으니 아쉬운 게 없겠지. 야, 안 되려봐? 죄송해요. 나 힘들지? 아니야, 아니야. 엔딩이네요? 그거랑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거랑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치에 가면..? 오, 그래? 은석이는 참 꿀뚫하고 똑똑하다. 나보다 더 어른이다. 그거 잘 벗고 앉아봐. 나는 꼴짝하자. 무슨 말인지 알아? 빼, 앉고. 월~~드. 예쁘네. 잘생겼어. 머리 엄청 많아. 헐~~ 나는 무서운데? 그래. 너도 무서우니까 나 안 지켜줄 거지. 너도 안 지켜줄 거지. 저도 덜 펴와요. 너 개미만 무섭다고 그랬잖아. 저번에는 다른 것들도 가봐 줄 수 있다고 했어. 우상아, 내가 먹어줄게. 아, 장콩! 텐니언스 멘트!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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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텐니언스 멘트. 바꿔.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하나, 둘, 셋, 셋. 응. 둘, 셋. 우상. hin. 쳐다봤어요? 네, 아니, 아니. 렌즈 봤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제맛보러 씬. 아, 이거 겁쟁이라. 겁쟁이라. 아, 아, 알겠어. 사연하고 계셔도 돼요? 네. 네. 여보, 저녁, 여, 오.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끊임없이 현장에서 생각하죠. 오늘 점심 뭐라고요? 우리 아가씨의 조건이 의외로 좀 앞서였죠. 관심을 보인 광고 중 16호가 그나마 정상이고 출제에게 관심을 보인 광고 중 16호가 그나마 정상이고 출세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딱 하는 게 속였네요. 신빈이 상관없다. 이건 추가적 상관없어요. 진짜 선정 이유는 또 신기한 진이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사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신기한 진이 사람도 아닌데 오시긴 뭘 오시냐. 하나 둘 셋 동시에 고르는 걸로 하시죠. 오해 없어. 하나 둘 셋. 자 어떻게 잡을까요?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네요. 잡으세요. 위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이 느낌 훨씬 좋아요. 오히려 지금 없지 않겠느냐. 이유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대사를 해요. 그래서 그 대사 톤이 되게 중요한 게 이걸 로마라는 상황에서 하는 대사가 아니라 둘이 어떡하지 하는 상황에서 약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인지 아닌지 모르는 말인지 그냥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딱딱딱 사이거든. 이렇게 하면 밑으로만. 밑으로만 안 올라오면 돼. 그래서 왕실에 이루어진. 형제랑 크게 이루어. 크게. 왕실에 왕실한 걸. 이렇게. 너무 높게 고르는 것 같아서. 반사파 돼야 돼. 반사파 올려둬아. 반사파 올려둬아. PJ 선생님 strisce야. 개lek 봉쳐. 천둥 innych Bereich 공격 중 parents of the Phoenix expressing Ausletsary teacherntb cómo 놀림에 오시는ar. 그림까지 이리 잘 구리시다니. 역시 대감님께서는 못 하시는 게 없군요. 네 네 네 네 좋지 않죠? 저는 한 번 둘 사람이 절대 있지 않게 봐봐 오오오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정 셋 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16호가 제일 낫다 아유 네 저희가 간식 좀 드시면서 하십시오 이랬어 가져갔는데 조금 먹고 가서 감사하지만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가버린다 이걸로 어휘 때문에 얘가 귀여워 이렇게 해서 제발 어쩔지 몰라 저 자사지가 뭐라고 저에게 손을 지렸다고 손을 깨서 가고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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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봐라 내 모든 잘 배운다고 하지 않았네 섭섭합니다 상당히 지금 . . . . . . 이제 구마 경우도 손끝이 닿는 순간인 것 같아요. 설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왜 웃긴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어때요? 사는 술사라고 생각하는 순덕이가 다 인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콤달콤 같은 진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죠? 손을 이렇게 맞대고 서로 두근거리면 안 되는데 서로 설레어 해서 둘 다 멘붕이 온 게 포인트 있지 않을까요? 이 장면의 주인공은 단연 멘붕이지 않아요. 사실 주인공은 늦게 나타나는 법이잖아요. 아우 가까워라. 많이 해! 좀 도와주십쇼 많이 해! 앞에 두 사람은 제가 등장하기 전에 분위기를 꾸며주는 것에 근거하고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딱 들어와서 소품들도 화려하거든요. 가짜 소품들 아니고 진짜. 진짜 먹을 수 있는 떡, 먹을 수 있는 어전 같은. 중요한 거는 밥이 빠지고 저만 나와요. 주인공은 확실합니다. 정우는 설레나요? 정우는 설레죠.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동운동은 정우입니다.